안녕하세요 오늘은 함께 부르고 싶은 은혜의 찬송과 제자의 길 두 번째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찬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에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송과 가사의 첫머리가 거친 세상과 실패로 시작이 되는군요 가사대로 이 세상은 거칠고 험난합니다 저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 저의 삶도 순탄할 때도 있었지만 예외 없이 거칠고 험난한 순간과 시간들이 이어졌음을 회상하게 됩니다 이 찬송과 가사의 그 손못자국 만져라 라는 권고가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손은 예수님의 손이요 못자국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의 손에 박힌 못의 자국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한 후 나는 나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절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아픔과 슬픔 고난 그리고 분노와 절망과 미움과 모든 삶의 눌림과 짐들로부터 자유함을 안겨 주십니다 십자가에 못박힌 주님의 손을 만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사랑이 나의 마음을 덮어주고 위로하여 줍니다 2절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죄짐에 눌려 어둠 속을 거닐게 될 때에도 예수님의 사랑은 나의 마음에 빛과 사랑을 비춰주시며 차오르는 어두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거칠고 메마른 나의 마음을 옥토와 같은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은 나를 어둡고 고단한 삶으로 몰아가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사랑과 평화와 자유와 감사가 넘쳐 흐릅니다 3절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부활의 주님은 그분을 믿음으로 용접한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그분께서 내 안에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신 그분의 가지가 되어 영원히 그분의 생명수를 공급받으며 빛과 사랑이 가득한 성령의 열매들을 결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절 너희 죄악의 짐 무거울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후렴입니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무거운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교량의 역할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간의 화목의 죄물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보요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님을 깨달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분의 죽음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짐들은 주님께서 대신 지어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려옵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같은 죄인을 영원히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동산을 함께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